꺄 썸같은건 취급하네? 특히 이제 궁금한거지? 설레지? 나한테 후리게 뻔했나보네? 음 대외적으로 항상 준비된 싱글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오케이? 응 그 울음 풀이하고 참 좋아해 여름엔 말아갰써 누군요 그 인우오빠 그 자식이 그냥 군함 씨이냐? 여름아 우리 여름이가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기문내 얘기를 하지 말자 내가 너랑 놀아주는 탱탱볼이야? 정말 괜찮은 놈이 나타나면 되니까 그 전에 그냥 내놔 놀아 썸 같은 건 취급 안 해? 특히 이제 궁금한 게 저한테 설렜지? 나한테 훌를뻔 했나보네? 음 대외적으로 항상 준비된 싱글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오케이? 응 그래 프리한 거 참 좋아해 여름이 말아다 꼈어 누구냐 그 인우 오빠 그 자식이 그냥 군함 씨이냐? 여름아 우리 여름이가 진정으로 사랑했는데 김은혜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 내가 너랑 놀아주는 탱탱볼이야? 정말 괜찮은 놈이 나타나면 되니까 그 전에 그냥 내놔 놀아